1.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데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혹제를 여호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 앞에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리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요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너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죄롬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이 대략 3700년 전 애국의 도성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을 지났는데요 갑자기 여인의 비명소리와 함께 젊은 노예 하나가 오도시 벗겨진 채로 대문을 열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여인의 목소리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집 주인 마나님인데 그 여인은 연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저 놈 잡아라 너의 놈이 주인인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도망치는 노예를 목격했고요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본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억울한 가해자로 정지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애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를 가르치려는 계획은 볼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6절이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허목제를 여호 앞에 드리고 가난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했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잊었어요 불과 50년 만에 자기중심적이 되었고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작고 큰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패배와 고통 속에서 그들은 베델에 올라가 울며 금식합니다 번제와 허목제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의로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연속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선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거기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전해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냈고 분노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28절이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리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선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선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요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이제 그들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대로 순종하자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선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들은 악한 자들로서 자신들의 힘으로 숫자로 그들은 우리와 싸웠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판견대로만 행하겠다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아픔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요 하나님과 남은 삶을 동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만 하면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숙한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숙한 기회를 갖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 안에 사는 신비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brother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숙한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veto 하나님의 자리에 오신 것을 ζitime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사항을 Droj해 feed 하나님의 자리에 Organization 하나님의 자리에cito 하나님의 자리에icky